여기 비닐을 만지지 마 이거 어때? 쟤 이거 레인보우잖아 아니야, 난 안 힘들어 남은 미세? 이거 미세해 어? 이거 미세? 그래, 그럼 여기는 다음에 집에 갈 때 또 오면 되니까 이거 할까? 응, 난 호인이 있잖아 다시 뛰어봐 사진 찍게 안 돼 밥 하고 있어도 남은 멜로디 이제 더 맛있게 맛있게 말아줄게 웃음 어묵은 붙어있어 나는 또 한 개가 있었는데 나는 그의 강아지에 나는 계란을 먹으러 가르치다 나는 계란을 먹기 나는 계란을 먹기 나는 계란을 먹기 한 개는 계란을 먹었고 나는 계란들어 계란을 먹기 나는 계란을 먹기 내가 계란을 먹은 계란을 먹기 가격은 어디에 써있어요? 가격은 어디에 써있어요? 우와 어떤 겹장? 다른 벽 여기가 그 그릇이라면 소금 초고추 초고추 청고추 예쁘지 않냐? 예쁘지? 고춧가루 고춧가루 조합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 소스 자수가 들어가서 이쁜데? 소스 자수가 들어가서 이쁜데? 오..이기? 배추가 딸기 소스 다 나왔던게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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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장에 aan 소스 휴대전화 이거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? 홍차 엊그저께 먹어가지고 애들이 케밥 어디에 먹은 거야 나도 먹어 고기가 다 튀어나오네 고기가 다 튀어나오네 고기가 다 튀어나오네 고기야 먹고 싶다 먹어 응 어때 케밥 맛있어? 양파 먹지마 양파 먹지마 안녕 하나만 골라 어이구 욕심쟁이 다 정리해? 응 알았다 여기 정리할게 욕심쟁이네 만호 어디있어요? 응? 만호? 어 똑똑 똑똑똑 으잇 왜? 진짜 큰가보다 그냥 아침내 고구마 encara 안 넣어주나 찬멌리 쫄깃 찬멌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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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 엄마는 그리고 그래서 누구한테 주려고? 누구게? 당근 당근 다 먹을거지? 응 레몬즙을 살짝 구워주네 이모가 고춧밥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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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가 얼마나 드실까? 소세지 잘라줄게 좋은애피티 우와 잘 먹네 안녕하세요 좀 이따가 씻겨줄게 맛있어? 응 황트립 청소 후춧밥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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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엄청 온다 계속 근데 피가 후춧밥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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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